자 바로 뉴스삼 들어가겠습니다. 역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3차 추경이 시작이 되고 역대 최대로 금액도 35조 3천억 원 역사를 많이 갈아치우는군요. 역사상이라고 하는데 신문 헤드라인이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유신일의 첫 3차 추경 그러니까 완전히 올드스쿨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신일의 첫 3차 추경. 유신이란 말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걸. 유신 헌법 그할 때요? 유사일회가 아니라 유신일회군요. 유신일회예요. 유신일회. 유사일회가 아니라. 이게 오탈자인가 혹시? 유신 때 한 번 했나 봐요. 유신 전에. 그래서 48년 만에 세 번째 추경. 추가경정예산이니까 본예산. 그러니까 그 회계년도 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본예산이 있잖아요. 정부가 살림살이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승인받는 게 본예산인데 우리나라는 난 이거 보도할 때마다 지금 추경이 없었던 해가 최근 들어서 몇 년 만에 한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공무원들 일을 두세 번 하지? 공무원들이 왜 일을 두어 번 하냐는 말이에요. 계속 추경이 있을 거라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차 추경까지 하는 건 예외로 하더라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추가경정예산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가정으로 치면 살림살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우리 살림살이 이만큼 내니까 내년에 이만큼 돈 줬어.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줬는데 한 2월 되니까 바로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더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년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게 추가경정이라는 게 그냥 글자 그대로 추가한다는 의미의 그래서 바꾼다는 의미의 예산인데 그게 그냥 상시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좀 예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1차, 2차 추경에 의해서 3차 추경까지 정부가 안을 만들었는데 3차 추경의 규모가 얼마냐. 35조 3천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추경이 11조 7천억이었고 2차 추경이 12조 2천억 원이었으니까 사실 1, 2차 추경을 합친 금액보다 더 큰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로 가서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의석수라든지 이런 여야 간의 어떤 관계 설정으로 보면 추경이 거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이거 어디다 쓰냐 이렇게 됐는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지원하고요. 주력산업 유동성 보강 등에 한 5조 원 쓰고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 4천억 원 그리고 한국형 뉴딜, K방역산업 육성, 재난대응 등 경기 보강에 11조 3천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정부 부채 규모가 올해만 99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이렇게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체까지는 좋은데 나라빚을 이렇게 늘려도 되나 이런 반대의 의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9조 한 4천억을 순중하게 되면 국내 총생산 대비 주로 정부 부채 규모를 절대 금액으로 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 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해서 얼마냐 이걸 볼 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참여가 얼마입니까 이걸 볼 때 이렇게 되면 한 43.7%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대통령과 경제 부처 간에 40% 룰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하자마자 43.7%로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이건 맞아요. 예를 들면 미국보다도 훨씬 낮고 옆 나라 일본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낮죠. 일본은 한 200% 되니까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서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견 타당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조 이상의 3차 추경도 그렇고 전에 편성했던 1, 2차 한 25조 가까이 되는 추경도 그렇고요.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 또 앞으로 쓸 텐데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경기를 살리고 정말 어려운 때를 넣어서 그분들이 회복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말은 맞아요. IMF 때 우리 오건영 팀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IMF를 우리가 최단기간에 극복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주 어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언론이나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MF의 상은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IMF 때 그 고생을 한 게 사실 이제 신체적으로 비유를 하면 어딘가 큰 수술을 한 번 한 거거든. 그러니까 30, 40대 어디 수술을 한 번 하면 격한 운동 같은 거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을 못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런 상처가 크게 안 남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돈을 넣어서 응급 조치를 하고 딱지 않고 아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 그러나 그때 어떤 약을 받을 건지 또 어디에 어떤 주사제를 넣을 건지에 대한 것은 오로지 정부가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니까 3차 추경이 이제 마련되는 대로 속도도 중요하고 또 적시적소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써서 경기가 회복되도록 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코로나19의 상흔이 좀 작게 충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작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첫 번째 뉴스는 3차 추경 관련된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는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아주 괜찮은 모양입니다. 10만 대 넘는 5월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군요. 현대기아차 합쳐서 지난달에 10만 4,786대가 팔린 거예요. 작년 5월 대비해서 18.5%가 감소한 겁니다. 작년 5월에 대비해서는? 그런데 마음이 좀 흐뭇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4월 뉴스 전하면서 인도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빵이라는데 했을 때잖아요. 토픽감이라고. 그런데 미국도 4월 5월에 부분적으로 락다운이 해제됐지만 미국 사람 대단하네. 없는 정신이 있어서 거기 카세일즈 가서 차 고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려 10만 4,786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얼마나 큰 경제냐고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현대기아차가 미국 점유율이 1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이 혼돈의 상황에서도 10만 대를 이상 팔아내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얼마나 큰 경제고 얼마나 큰 소비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아니, 매주 실업자가 500만, 400만씩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실업차가 한 달 만에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현대차가 10만 대 이상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선방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제네시스가 1,350대를 포함해서 현대차의 5월 판매량은 5만 8,900대. 그러니까 거의 6만 대에 육박하는데 전년 동일 대비해서 13%가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3월에 42%가 줄었었고 4월에 39%가 준 거에 비하면 역시 부분적인 락다운 해제 효과가 현대차 매출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달 전체 판매가 미국에서 전체 판매가 111만 대 수준이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를 한 것에 비하면 현대차는 감소폭이 줄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이니까 상당히 잘한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중에서도 비교적 비싼 차들의 매출이 많았다는 건 또 고무적이다 이거죠. 제네시스는요? 네, 제네시스 포함한 거고 SUV의 판매량이 늘었다는 건데 SUV로만 놓고 보면 전월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 이상 증가를 했어요. 7인승 대형 SUV 펠리세이드가 지난달에만 7,866대가 팔려서 지난해 7월 미국 출시 이후에 월간 판매 신기록을 지은 거죠. 펠리세이드 비교적 비싼 차 아니겠어요? 펠리세이드 한 5천 넘죠. 그리고 투싼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줄지 않았어요. 전년 동월이 5월이 15,600대인데 올해 5월도 15,500대 팔았으니까 거의 똔똔 친 거죠. 산타페도 또 코나도 여기다가 호조세를 보여서 전체 그러니까 SUV가 대체로 현대차의 주력 차종이 돼가고 있다. 그렇죠? 원래 아반떼라든지 소형 세단 같은 게 주력 차였다면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기아차는 현대차에 비해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감소폭이 23.7%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 4월의 38%의 비교함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텔룰라이드, 스포티지, 소렌토 이런 것들이 비교적 많은 판매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경쟁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도요다의 지난달 판매량은 16만 5천 대 정도죠. 그러니까 6만 대 정도를 우리가 좀 들판 거죠. 도요다에 비하면. 현대기아차가. 도요다 워낙 미국이 많이 판매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년 동월 대비하면 도요다는 25.7%가 감소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대차에 비하면 훨씬 감소폭이 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5월의 어떤 미국 내의 어떤 경제 상황의 변화. 어제도 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주식도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가 생각보다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도 좀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쨌든 사람들이 밖에 나오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5월 달에 현대기아차의 판매를 보면서 확실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뜨뜻했는데 아주 뜨거웠는데 이게 공매도 금지 때문입니까? 공매도 금지 석 달 한 동안 코스닥이 70% 올랐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3월 19일 기준으로 그렇게 오른 거예요. 코스닥 기준으로 3월 19일이 완전 저점이었거든요. 코스피가 47.3%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이기간에 72.2%. 좀 많이 올랐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72.2%가 올랐네요. 3월 19일 대비해서. 그래서 코스타 코스피 다 공매도 금지를 6개월 한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발표된 게 이제 세 달이 지났는데 세 달 지난 효과를 톡톡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 주변에는 그럼 6개월만 해야 되냐. 그냥 계속 가자. 9월 달에 또 공매 시작되면 또 지옥행이야. 이런 걱정들이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코스닥이 그러면 왜 이렇게 코스피에 비해서 차별적인 상수예요. 47.3% 3월 19일 대비해서 코스닥은 72.2% 올랐는데 코스피는 47.3% 물론 그 기간 중에 삼성전자가 들어올라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급상에 코스닥이 많이 오른 거는 역시 공매도의 어떤 제한 조치가 굉장히 약발을 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 지금 주식 없는 사람들도 속이 타죠. 어제 같은 날 특히. 어제도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의 완전 대장의 복귀 이렇게 됐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5, 6%씩 오르고 은행주도 많이 오르고 현대차도 많이 오르고 포스코도 많이 오르고. 어제는 완전히 구경제 쪽의 그런 날이었는데 대신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조정을 받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 비중이 적거나 주식이 아예 없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거꾸로 이메일이 오거나 카톡이 와요. 뭐라고요. 김 프로님 제가 주식을 못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더 괴로운 사람들. 공매도 신사. 공매도 그때 쳐놨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다의 공매도 잔고가 같은 기간에 2억 7,662만 주에서 1억 9,951만 주로 27.9%가 줄어들었는데 내 생각에는 27.9%가 줄었지만 이것밖에 안 줄었나 아직도 버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이 72% 올랐잖아요. 그동안 이걸 뭐라 그래. 스키즈 당한다. 스키즈. 내가 공매도 쳐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빌려서 판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는 진짜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 주가가 오르면 더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채워 넣는 물량까지 들어오니까. 그런 게 일부 코스닥 쪽에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 중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코스닥 쪽에 공매도 잔고 비중이 가장 높았던 기업들이 어디냐면 헬릭 스미스. 아, 이거 좀 아픔이 있었던 데죠. 정프로. HLB, KMW, 펄어비스, HLB, 생명과학 이런 데들인데 물론 주가 소익률이라는 게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작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종목들은 스키즈. 스키즈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거래소도 보면 거래소의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역대 계속 높아요. 셀트리온. 공매도 많은 주는 어떻게 알아요? 보면 나와요? 보면 나오죠. HTS 보면. 셀트리온이 공매비중이 가장 높았거든요. 3월 13일 기준으로 이때 공매도 금지한 거니까. 5월 29일 기준으로 9.4에서 7.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때 주가 상승률이 33.4%예요. 대형주치고는 대부분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회사 괜찮나 했던 게 두산인프라코어인데 여기는 99% 올라가 버렸네. 공매도 비중이 3이었거든요.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공매도 비중이 5.4%였는데 여기는 보세요. 3월 13일 날 공매도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이 5.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29일에 얼마냐? 0.3이에요. 다 상환한 거지. 0.3. 0.3 남은 분들은 지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44%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매도의 어떤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기여도는 분명히 있었다. 있다.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공매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그런데 그때 프로님이 그러셨던가. 공매도에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세상에 어떤 정책에 긍정 부정의 효과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보는 게 공매도라는 게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또 과열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는 그때 3개월 전에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본 거죠. 누구를 위해서 공매도 공매 제도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북락하고 있을 때 시장이 일단 살아나야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균형점 비슷한 그 부근에 있어야지 그 과열을 방지하고 또 유동성을 강화하고 페어 밸류를 만드는 그 기능도 의미가 있는 거지. 다 죽고 있는데. 그때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매를 페어하게 시장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주가가 예를 들면 반토막 나고 그 이상 빠지고 있는데 공매 금지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얘기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그러니까 과연 그때 공매를 계속 유지했다면 지금 코스닥의 회복세가 이 정도 됐을까요? 물론 이제 공매 제도를 영원히 금지합시다. 이 논리는 저도 찬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매 제도가 누구를 위한 공매 제도인데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뉴스 3 세계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